총청권 최대 식수원인 대청호의 회남 수역에 어제 오후 3시쯤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조류의 먹이가 증가한 데다 최근 폭염으로 수온이 오르면서 유해 남조류가 빠르게 성장 번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일 이미 대청호 문의와 추동 수역에 발령된 조류경보 관심 단계도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이번 추가 발령으로 대청호의는 모두 3개 수역에서 조류경보제가 발령됐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